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 9월 3일 뱉고 할매탕이고요.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제가 자주 얼굴 뱉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제가 덕분에 좋은 일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해요.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상담요 얘기를 제가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상담요 얼마주 하고 자꾸 물어보세요. 사실은 저도 많이 받는 줄 알았거든요. 저는 5만원 받아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많이 받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복전에 이야기 내서 금액이 얼마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복전이랑 복과 밧전자예요. 밧전자. 돈전자가 아니고요. 밧전자거든요.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무속업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또 복전 주시고 가시는 우리 일반인 점사부로 오신 손님들도 조금 알아야 되는 꿀팁. 꿀팁까지 아니고 좀 기본적인 상식. 복전이라는 건 복을 담을 수 있는 밧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점사비 받은 걸로 저희가 흥청만청 쓰는 게 아니고 이 돈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또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점사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가 그걸 위해서 받는 돈이 복전이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사실 어떤 분들이 깎아달라고 얘기하고 안 받고 봐줄 수도 있어요. 사실은 뭐 안 받고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만 받고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뭐냐면 자기가 이제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주신 만큼 또 자기한테 돌아가는 복도 있다는 거예요. 그죠? 사주에 보면 또 돈을 써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. 그날. 근데 그렇게 또 쓰고 나면 썻는 만큼도 들어오고 또 우리 저기 무업하시는 선생님들 저도 신제자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. 저도 우리 제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흥청만청 쓰지 마시고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다 할아버지 돈, 할머니 돈이잖아요. 인간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돈 아니에요. 그죠? 손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아서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. 지혜롭게.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와서 기도하기도 편하고 또 일하기도 편하고 점사보기도 편하고 자 그런 공간을 만드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도님들이나 우리 저기 뭐 상당하시러 온 분들이나 또 우리 제사님들이나 그런 거 알고 진짜 지혜롭게 잘 쓰면 정말 말 그대로 복이여 밭을 이룬다는 것도 또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한 복이 다 밭을 이루고 또 가득가득해서 정말 신도들이 언제라도 와서 상담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가고 속 이야기도 좀 하고 복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었으면 해요. 그래서 이거 흥청만청 쓰지 마시고 우리 제사님들도 또 주시고 가시는 손님들도 좋은 의미로 쓰는 거고 이 돈 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좋은 데 쓰시는 분도 많아요.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불효율 돕기도 하시고 또 어디 또 무슨 산사태가 나거나 또 뭐 이렇게 안주 재해 같은 게 나오면 그거 뭐 쌀보시도 하시지만 금전으로도 보시고 하시고 하니까 그래 넓은 마음으로 깎아달라 뭐 많다 적다 이런만 하지 마시고 좀 귀하게 주시고 받는 분도 귀하게 받으셔서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잘 쓰셔서 진짜 진짜 오고 가는 인연들마다 복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 짧게 좀 얘기 마무리할까요?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